담비 연기 시들어가는 오후, 해를 마주하여 움직이는 궁전을 배치하고 군림방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안고 비스듬하게 앉아 담배를 피운다. 연기를 배출하려고 군림방 문턱의 작은 나뭇 도막을 귀었다. 방금 전까지 함께 한 사람의 여운이 체가시기 전에 문 한 개비에 위한 길게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뱉은 담배 연기가 군림방 천정 높이 가운데에 걸려 밖으로 빠져나간다. 군림방에서 담배를 하루에도 수차례 피우지만 지금처럼 연기의 흐름을 본 적이 없다. 햇살을 마주 보고 내뱉은 담배 연기는 비 거친 후 산등성을 타고 오르는 운무처럼 넘시 굶실거리는 것을 보며 왜 이 아름다움을 지금에야 발견했지 생각한다. 만약 내가 군림방 창문에 등을 기대고 해를 등지고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면 이 아름다운 현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들이마셨다 내뱉은 담배 연기의 아름다움을 느낀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있었던 빈자리 여운을 생각하며 무심코 꺼내 문 한 개비 그것의 연기를 내뿜는 방향이 넘어가는 햇살에 비쳐 미세한 실을 수천억 틈 없이 엮은 가닥이 되어 밭비 밖으로 탈출하는 것에서 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어림짐작으로 보아 군림방 중간 높이에 걸린 담배 연기는 돌출과 함몰의 눈낮이가 거의 일정하다. 사방이 터진 곳에서 담배 연기를 내뱉을 때와 전혀 다른 연기의 형상이다. 연기의 흐름은 공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군림방 안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나는 감지할 수는 없다. 안에 갇힌 공기가 휘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인해 담배 연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 뒤에 숨은 역할을 한 공기의 흐름을 안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일종의 반복적 습관이다. 그 습관을 매일 하면서 나는 방금 전까지는 담배 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별 감흥이 없었다. 보통 때 담배 깨비 끝에서 절로 생성되는 연기와 입김으로 내뿜은 연기가 회오리 형상으로 뒤틀려 사라지는 것 정도만 느끼다가 내가 굴림방을 가득 채운 연기에 넘실대는 움직임으로 사소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담배를 피웠기에 가능했다. 지금 느끼는 이 아름다운 형상만으로도 늦게 배운 담배가 나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담배를 피우면서 그 행위의 결과로 기인하는 건강을 걱정하며 피우는 사람을 볼 때가 있다. 그럴 바야 의지로 담배를 끊으면 될 터인데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피우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의지의 빈약으로 인해 담배를 끊을 용기와 자신이 없다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행위에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힘든 일하다 잠시 틀며 피우는 담배 술잔을 마주하며 피우는 담배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피우는 담배 사랑이 끝난 후에 담배 이별 뒤에 피우는 담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피우는 담배 맛이 모두 다르다. 지금 내가 피우는 담배는 언급한 금옥과도 다르다. 한겹이 꺼내 불을 당기기까지는 그저 하나의 습관이었다. 그 습관으로 들이마신 첫 모금을 몸에서 배출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담배 연기의 형상은 내가 원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원하지 않은 아름다움은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첫째가 담배가 내게 있었고 꺼내서 불을 붙였고 들이마셨고 내뱉은 것이다. 둘째는 굴림방 창으로 들어오는 낙동강변에 넘어가는 해설이다. 내 시각은 넘어가는 해는 인지할 수 있어도 해완의 시선 사이에 있는 해설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담배 연기다. 셋째는 공기다. 내 감각기관에서 공기를 감지하는 것은 피부의 촉감이다. 굴림방 공기가 차다, 서늘하다, 덥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피부에 닿은 촉감을 표현한 것이다. 촉감은 형상을 볼 수 없다. 평소 형상을 보지 못하고 촉감으로 느끼던 공기의 형상을 알게 한 것도 담배 연기다. 이 몇 가지 조건 하에 내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더해져 내 앞에는 담배 연기의 아름다움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사소한 아름다움 하나를 찾았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내가 강원도 외진 곳에 혼자 살짝 적적한 밤에 한쪽이 터진 마루에 촛불 연기를 느린 속도로 촬영하면서 본 그 아름다움과 청송에서 살림감시 일하고 거주지로 향하던 어느 오후 넘어가는 햇살을 받은 전기줄의 찬란한 은빛 광채가 그러했다. 매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런 아름다움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만 맛볼 수 있다. 이런 아름다움은 일부러 찾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열린 눈으로 사물을 꼼꼼하게 보다 보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이다. 사소한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하는 것은 자연과 사물뿐 아니라 사람에게 서도 찾을 수 있다. 늘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매일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새로움으로 보면 그의 아름다움은 매번 달라진다. 상대는 그대로이지만 상대에게서 찾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발견한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은 발견자의 몫으로 돌아와 믿음의 힘이 된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조금이나마 더 여러 면에서 보고자 한다. 이렇게 찾은 상대의 아름다움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가끔은 듣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곤 한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어느 누군가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은 외형이건 정신의 한 부분을 꼬집어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앞세워 칭찬한다면 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듣기 매우 어색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서 내심 기쁨을 또한 감추지 못할 것이다. 반복적인 흡연을 널 하면서 새삼 발견한 담배 연기의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한 것도 결국은 다른 관점에서 발견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얼마 전까지 나는 내가 미리 정한 틀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려 했고 그 생각에 바르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릇된 고정관념을 살벌하게 버리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그 누구이건 간에 나는 상대의 숨겨진 아름다움마저도 찾으려는 눈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도 조건이 들어간다. 남을 여러 면에서 보려는 내 의지가 그 하나이고 발견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인식도 그에 해당한다. 그렇게 발견한 아름다움을 나는 거짓 없이 과장 없이 당당하게 상대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한 말은 분명 사소한 행복으로 전해질 것이다. 2008년 11월 3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의원